그대라는 시간 난 떠오를 때마다 오해 오프고 그대라는 시간 나는 나랑한 나랑 난 다가오는 그대라는 시간 유진이 오면은 또 데리고 와야될꺼야 유진이 오면은 또 데리고 와야될꺼야 근데 걔가 먼저 갔잖아 난 다 갔다 왔으니까 선생님 되게 길지만 됐어 데리고 왔어야지 화장실 못 샤는데 이스팩 왜 여 relay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 더 어디갔디 해야야 너네네네네네네네 너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그냥 서서 보나보다 여기지? 연락이 없고 없는데 연락도 없어 연락이 없는데 연락도 없어 연락이 없고 없고 연락이 없고 전 본인만 해봅시다 연락이 없어서 배경 Crash 읽어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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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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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